처음에 페이스트에서 해서 힘든 out and in 찬스만 했어요 처음에 연습하실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클로드 클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는 돌면서 라이프 스윙 아웃처럼 라이프 잘 되시면 손이 막힌 큰 거 또 뒤로 맞게 그런다면 스타일으로 사실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out and in 락스텝 블루스포린이면서 빰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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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노래 나와도 파트너하고 이렇게 보다 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진짜 나중에 빠른 나았을 때 잘 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저것 여러분의 춤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고 알려드렸는데 키포체인지 약간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뿜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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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밤 뿜밤 뿜바밤 뿜밤 그냥 확인 안 해주죠 그죠? 그 다음 7-8 그래서 보통 7-8-1-2 일제는데 얘를 다른 방향으로 7, 8, 1, 2, 3, 4, 5, 5, 6, 7, 8, 8, 9, 10, 10, 11, 11, 12, 13, 14, 14, 15, 16, 17, 17, 18, 20, 24, 16, 17, 18, 20, 24, 16, 17, 21, 23, 26, 27, 18, 20, 27, 21, 28, 21, 28, 30, 31, 32, 32, 34, 48, 32, 34, 45, 47, 27, 28. 세'에 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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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 2, 3,4,5,6 tried... 3, 4,5,7,8,8 근데 이건 내려오는데? 그래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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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리고 춤 추시면 춤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빨리 하는 게 있어요. 빨리 하는 거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쓰리, 이건데 그래서 뿜뿜, 뿜뿜, 쓰리, 포 있었어요? 그렇죠?